허옥초 9번 타자 아 이제 시작이 됐나요? 네 9번 타자를 상대로 초구 스트라이크 들어갑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2인이 소화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1보 1 스트라이크 자 그렇죠 우건이도 그런 3자벙트에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느린 변압으로 완벽히 타이밍을 뺏어내면서 포를 쏘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킨다 해서 배터리 라는 어원이 있는데 아 정말 볼백 좋았습니다 어떤 봉을 보여줄지 2구도 변하고 야무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구요 자 그렇지 낮은 쪽에서 이제 배터리 이끌어낸겁니다 자 오구 오구 툭 같다 들으면 엉덩이 빠졌구요 자 자익수가 잡아냅니다 초아웃 됐구요 초구부터 초구는 스트라이크 2구 빠른 공으로 스트라이크 참 타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볼배압 자 이거는 아 이번에 엉덩이 빠졌는데 4구 4구는 스트라이크 아 좋은 공이었는데 유리한 볼카운트 이제 5구 변하고 완벽히 타이밍을 뺏어내면서 우리가 저걸 발레수잉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대로 마운드 올라왔구요 6회초 선두타자에게 초구 아 초구 변하고 였는데 자 3구는 안쪽에 타자와 승부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안쪽에 자 헛스윙이 됐구요 원바운드 오늘 홈런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지금 양팀의 두점 자 안쪽에 뒀습니다 승부 들어갑니다 유현우 선수 자신감 넘칩니다 그렇죠 헛스윙 변압으로 자 헛스윙을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 낫아웃 상황이었군요 전타석에서 유현우 선수에게 삼진아웃을 당했었거든요 타자는 압박하고 있는 모습 자 그렇죠 백 돌아갔습니다 스키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툭 갖다 댔는데요 자 중견수 쪽입니다 중견수 중견수 조이드 선수 잡았구요 아 홈에는 던지지 못합니다 자 헛스윙입니다 변하고 높게 형성됩니다 그 사이에 쪘는데요 자 헛스윙 좋아요 부위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안 잡아주나요 좋은 공 토벌 투 스트라이크 원바운드 공 자 바운드가 됐는데요 아 크게 치면서 자 결국은 삼진 잡아납니다 좋았습니다 좋은 공 소고기